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. 오늘은 초코 생크림 카스테라, 대왕 초코 모핀, 쿠키 3가지, 초코바 3가지, 초코파이,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소시지 아삭아삭 아삭아삭 계란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오징어 찹쌀떡 오징어 네, 그렇죠? 여러분,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맛있게 먹어요. 저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그냥 먹어라. 나도 맛있게 먹어야지. 그리고, 가만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양념장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삭아삭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